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배하는 삶, 지배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2022년 10월 23일 주일 대입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내가 속한 그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하지만 이건 일반 사람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환경, 그 그룹을 오히려 지배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믿음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통해 입증되어집니다 참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사는 공간과 환경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공간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가 사는 공간은 늘 어둡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음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대제국 로마였죠 당시 로마는 대표적인 향락의 도시였어요 타락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도 로마라는 거대한 공간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공간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죠 바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또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인간의 소욕을 죽이며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날마다 자기의 몸, 육신, 세상의 육정 쳐서 복종시켰기 했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어 나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자기 육신의 소욕,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날마다 죽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감옥에나 자유인이나 유대 땅이나 로마나 자신의 생명으로 산 적이 하루도 없었다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어떠한 공간, 어떠한 환경도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 공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공간, 환경이 닥치면 주눅들죠 답답하죠? 왜 해결이 안 되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처럼 늘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도 환경, 공간을 지배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지배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나를 찌르는 아픔의 가시가 있을 때 결국 내가 환경과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이제부터 이 아이러니한 일을 설명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으로 알고 있습니까? 눈병 안질병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 안에 있는 질병 이것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대요?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질병이었는지 너희들도 다 아는 질병이래요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대 그랬죠 얼마나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이 큰 질병인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할 정도였대요 사람들의 시험거리를 육체에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분명 나의 질병이 육체의 약함이 너희에게 걸릴 텐데 너희 마음에 뭔가 부담감을 줄 텐데 너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고 많은 신체 부위 가운데 왜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가장 큰 연약한 육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바울의 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눈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 눈에 안질병이 나서 계속 진물이 줄줄 흘러나와요 얼마나 더러워요 계속 눈곱이 껴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은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커다란 가시 이 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무려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 사육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눈에서 진물이 나와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해 복음을 전하면서 덕이 되겠습니까? 또 병도 고쳤잖아요 바울이 막 말씀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라 병을 고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 병은 못 고치냐? 네 눈 봐라 자꾸 걸림이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그 간구를 거절하셨어요 복음을 위해 고쳐달라는데 거절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이유가 나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기에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가도다 더 이상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왜 안질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냥 주셨대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이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 받고 너무 잘 나갔거든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엎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나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바울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 이 안질병은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울 안에 두신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눈병이 하나님이 족하게 주신 은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는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내 몸 안에 날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빼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빼내지 않으셔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풍족한 은혜니 그냥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내가 정말 불편하고 내가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가시들을 하나 이상씩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또 남보다 연약한 건강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의 가시 직장사업체의 가시 학업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없애주시는데 이 가시만큼은 아무리 기도해도 빼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가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가시이기 때문에 이 가시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늘 나로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의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시는 절대 우리 보고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주신 가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혀왔던 그 가시가 알고 보니 내 죄송에 스스로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쉬지 않고 깨우는 은혜의 회초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초리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내가 엇나가면 세상에 눈이 멀어 물질에 눈이 멀어 부귀 영화에 눈이 멀어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면 회초리를 대시죠 그게 바로 내 속에 두신 가시 그때마다 나를 찔러요 그때마다 나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게 한다는 것 10편 119편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에 꽂혀 사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10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각자의 영안을 열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그 가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가시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 아픈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내 주변을 내가 지배하고 장악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 이어지는 9절이죠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빼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육체의 가시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강함으로 끝나요 능력자로 끝나요 승리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 공간을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 삶의 수많은 가시들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연약해질 때 비로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중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내 개인의 영역이죠 내 자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가시로 인해 내가 고개 숙이면 숙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력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그 힘으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지배하고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느에미아 2장부터 6장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당시의 리더 이 느에미아가 백성들과 함께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방 사람들의 방해,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며 성벽 재건에 들어갑니다 느에미아에게 있어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가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가시가 찔러요 따라서 느에미아가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기로 무장시키고 경계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죽여버린다 그랬으니까 또 성벽 공사를 하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들은 잠을 잘 때도 또 물을 뚫어갈 때도 늘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에미아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공사 중에도 절반은 무장하고 지켜야 했어요 또 이어지는 느에미아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하는 자들도 무기를 차고 일했어요 또 느에미아 4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살이라 하고 밤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밤에는 또 경계하고 낮에는 일하고 또 23절에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무기 잘 때도 옷을 벗고 편하게 못 잤어요 무장한 채로 잤다는 거예요 물 들어갈 때도 무기 차고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성벽 재건이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옆에 두시면서 성벽 재건을 시키신 거예요 이런 수고, 이러한 고통을 감수한 결과 하나님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은 아름답고 거룩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수많은 가시들을 이긴 결과 예루살렘 성이 새 공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방해의 역사, 가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세상 일을 해서 가시가 많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면 평탄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성벽 재건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시를 뽑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 순간에도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일을 하라고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가시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방해의 역사, 가시의 역사 끊임없이 있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 이끄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주신 가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은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로 내 안에 두신 가시를 스스로 뽑아낼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무궁한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이 환경, 현재 닥친 상황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그 상황에 내가 굴복당하고 어떻게 하지? 낙심하고 내 스스로 쓰러지는 순간 우리는 이것들의 종이됩니다 이것들에 의해 통제받게 되고 이것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 공간과 환경을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대로 이 공간이 나의 종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환경은 바뀌어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선물로 주고받는 꽃이 있다면 뭘까요? 장미꽃이죠 무슨 발렌타인데이, 결혼기념일 무슨 귀한 행사만 되면 주로 장미꽃 선물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미의 줄기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아주 뾰족하고 커다란 가시들이 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장미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현재 나에게 피어있는 꽃은 보지 않고 그 꽃 밑에 붙어 있는 가시만을 보고 한탄하죠 여러분, 가시가 아닌 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가시 달린 장미예요 아름다운 꽃의 인생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가시 달린 장미꽃 인생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믿음의 꽃, 감사의 꽃, 기쁨의 꽃,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허락하신 가시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빼내주시지 않는 가시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 가시를 내가 평생 지니며 산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이제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전 인생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두신 가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 두신 가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현재 주어진 내 공간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우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자